경상남도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기능별 숲관리 강화와 재해의 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숲 가꾸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반기의 대상지 조사, 사업계획 수립, 산주동의 시행 공고, 실시 설계 등을 하고 나무의 생장이 정지되어 목재로 활용이 쉬운 하반기 가을에서 겨울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. 다만 벌목을 수반하지 않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풀이 자라는 5에서 9월에 시행하고 덩굴 제거 사업은 연중 시행합니다. 오성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숲 가꾸기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산림 소재지의 시군 산림부서 등에 신청할 수 있고 대상지로 선정되면 산주 부담 없이 숲 가꾸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. 라고 전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안평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안평